전체 진도는 성추풀이 나가고 개구리 다령이 조그맣고 그런데 개구리 다령은 그러고 쉬워. 또 해. 왜냐하면 지금 미리비리 안 하면 머리가 빠르고 빠른 분들은 미리비도 더 배워서 하거든. 그런데 계속 하면 완성도는 높아지는데 하면서 더 잘하지. 그렇지만 일단 아는 노래를 확보를 해놔야지 되는데 너무 계속 반복만 하면 아는 노래 자체가 없는 거야. 개인차는 있을망정 계속해서 완성도를 높이는데 빠른 분들은 빨리 내 거 레퍼토리를 확보를 해야 되니까 레퍼토리를 주는 거야 내가. 빠른 분들은 레퍼토리를 빨리빨리 확보하고 그다시는 레퍼토리를 확보한다면 그거예요. 완성도를 높이는 거지. 개구리 다령은 민요예요? 남도 민요예요. 아주 중요하지. 육자배기 시리즈 중에 개구리 다령이 있는 거야. 육자배기. 육자배기에 있는 개구리 다령. 이즈일 아프가니? 눈 Sandbox we 어리 거거는 흑흑흑 고기야 놀아라 놀아라 늙어지면은 웃노라니 와무시 빌 홍이요 저 달도 자면 기원하니 젊은 시절 가기 전에 우날 이 밤이 새기 전에 너희 둘이 마주 앉아 실컷 밤 때로 잘 놀아라 하하하하 흑흑흑 고기야 이런 거 노래 겁나게 좋아 두 말도 필요 없어 개구리 타령 좋은 거 겁나 많아 개구리 타령이라고 하니까 내용하고 좀 다른 거 개구리 프로브 그것이 아니고 개구리 각 고리 체인 체인 노래 한 곡씩 서로 각기 완성도가 있고 독립적인 노래들을 개구리하고 한 곡씩 한 곡씩 그렇게 낱개로 엮었어 그래서 시리즈로도 하고 하나씩 떼어서도 모르고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개고 나도 예전에 몰라가지고 방송에서 그 말 딱 신노부님 말 썼어요 내가 방송에서 그러니까 각고리란 뜻이야 고리 고리 각고리 개구리 이 사람한테 배웠어요 개구리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진짜 그런 거 아냐 저는 그럼 참 재미가 없겠다고 생각했어요 제일 재밌어 제일 재밌어 개구리 타령이 제일 재밌어 육자배기 중에서 제일 재밌는 것이 개구리 타령 육자배기 시리즈야 육자배기 잦은 육자배기 그 다음에 삼사는 발락 그 다음에 개구리 타령 그 다음에 흥타령 이렇게 해서 다 시리즈 다섯 다섯 그게 시리즈고 거기 어마어마한 곡이 달려있는 거야 다 합치면 수백 곡이 넘는 거야 그런 거기 때문에 그 시리즈야 영계선상에서 봐야다 육자배기 육자배기의 완성은 개구리 타령인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배워야지 되는 거야 미리 마음보셔야 돼 자꾸 반복할 거거든요 긴 육자배기 내 애증은 이런 건 어려우니까 그건 좀 나중에 배우고 그렇게 빠른 템포를 배워야 더 재밌어 성지풀이 오늘은 저번에 했던 거 하고 한 절 더 나가고 개구리 한 절 나가고 그러면 된단 말이야 삼사는 발락 삼사는 발락 삼사는 발락 삼사는 발락 삼사는 발락 정척 없네요 삼사는 발락 삼사는 발락 삼사는 발락 삼사는 발락 삼사여 삼사하면 대락 마지막 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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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설 에라 만수 에라 대신 이러고 나 놀고 놀고 놀아 봅시다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이댁 성주는 화가 성주 저집 성주는 초가 성주 한대반의 고댁 성주 천연 성주 이전 성주 소릴 일곱의 삼년 성주 서른 일곱 사년 성주 마지막 성주는 시운 일곱 위로다 활련으로 썰썰이 날이 솟어 반가워 반갑네 반가워 이제 은은 배워야지 반갑네 반가워 반갑네 반가워 반갑네 반가워 반갑네 반가워 설리 춘풍이 반가워 설리 춘풍이 반가워 설리 춘풍이 반가워 한박씩 설만 두박자 설리 춘풍이 반가워 더디도다 더디도다 자 여기서 세번째 반가워 시작해야 돼요 더디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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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냠앙행차가 더디요 하냠앙행차가 하냠앙 그렇지 하냠앙 시작 한양행차가 드디어 남은 옥정추절이 들어 이와춘풍이 날 살렸구나 이와춘풍이 날 살렸구나 해라 한반수 해라 한반수 해라 대신이야 해라 대신이야 해완여근으로 해완여근으로 설설이 날이 소소 설설이 날이 소소 반갑네 반가워 반갑네 반가워 설리춘풍이 반가워 더디도다 더디도다 남은 옥정추절이 들어 남은 옥정추절이 들어 당원옥정추절이 들어 이와춘풍이 날 살렸구나 이와춘풍이 날 살렸구나 이와춘풍이 날 살렸구나 해라 한반수 에헤라 대신이야 에헤라 대신이야 에헤라 대신이야 다 NASS 대신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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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으로 설설이 날이소서 설설이 날이소서 반갑네 반가워 설리 춘풍이 반가워 설리 춘풍이 반가워 터디 도다 터디 도다 터디 도다 터디 도다 터디 도다 터디 도다 한양행차가 터디여 한양행차가 터디여 남원 옥중춘저리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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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춘풍이 날 살렸구나 이와 춘풍이 날 살렸구나 춘풍이 춘풍이 시작 춘풍이 이와 춘풍이 이와 춘풍이 날 살렸구나 날 살렸구나 날 살렸구나 에라 한 반수 시작 에라 반수 에라 한 반수 에라 에라 대신 한 반수 에라 대신 에라 이건 끌어볼려 에라 대신 에라 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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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화 대화할 여헌으로 대화할 여헌으로 자 대화할 거기 들어가야 돼 시작 대화할 여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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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화할 여헌으로 대화할 여헌으로 설설이 휘나리소서 설설이 휘나리소서 설설이 휘나리소서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제 닭강정을 꺼내서 먹어보고 숭종성님이 보내신 닭강정을 꺼내서 먹어봅시다 우리 담임님께서 떡을 몽신 가져오셨네요 몽신 몽신 여기에서 장안충류까지 걸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러죠 떡을 소하려면 아유 많이도 사오셨네 겁나 많이 사왔네 금방 많이 사왔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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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